안녕하세요. 대니얼입니다. 오늘은 투알텍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본 케이스를 하려고 합니다.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본 케이스가 종류가 많긴 한데요. 100% 리얼 카본 케이스를 사용한 제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특히 투알텍은 친환경적인 그림 포장 패키지를 해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완충 충진제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싱크대에 버려도 됩니다. 뭔가 그 패키지 자체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고 환경까지 고려한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스마트폰 케이스를 선물용으로 좀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. 하지만 투알텍 카본 케이스는 100% 리얼 카본 파이어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키지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제품 자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런 뭐 정말 중요한 선물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. 아 정말 100% 리얼 카본 파이어로 만든 이 케이스의 이 패턴과 그 다음에 질감,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비주얼은 그 고급스러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가볍고 그 다음에 강성이 우수합니다.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소재보다 알루 소재보다 그 카본 프레임이 더 강성이 뛰어났다고 하잖아요. 실제로 써보시면 압니다. 이게 뭐 파손이 아니라 그 강성, 탄성에 그런 그 그 저항하는 그 내구조 성능이 강하기 때문에 슬림 케이스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습니다. 굉장히 좋은 소재로 만들었고요. 끼우는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장착 설명서가 있는데요. 장착 설명서는 꼭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. 일반 케이스처럼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워낙 타이트하고 슬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밀착되는 느낌으로 끼워야 되거든요. 무게는 그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하지만 이건 제일 큰 아이폰 12 프로 맥스이기 때문에 약 24g 정도 맥스체의 무게가 나왔습니다. 24g이라 하더라도 거의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가벼운 무게감이고요. 케이스의 두께는 0.4mm의 수준에 부과합니다. 정말 얇아요. 그래서 아이폰을 장착을 해도 케이스를 끼웠던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내부 외부 모두 리얼 카본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카본 패턴을 스티커나 필름지를 부착한 게 아니에요. 프린팅한 것도 아니고 진짜 카본 파이어 수재를 압축성형, 열성형해서 만든 리얼 카본 아이폰 C 프로 맥스 케이스입니다. 상단부로도 굉장히 0.1mm 정도만 높이 나와 있어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. 장점 뽑으면 일단 한쪽 면 제가 기준으로는 버튼이 가장 많은 진동 벨 전환과 볼륨 있는 쪽을 끼우고 마운트 에이딩 페이퍼를 끼우고 눌러줍니다. 그냥 끼우면 스크래칭을 잘 안 끼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강하게 힘으로 눌러주시면 톡하고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각 끝단 모서리를 양손으로 눌러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쉽게 끼울 수 있고요. 100% 리얼 카본 케이스 투알텍 아이폰 C 프로 맥스 케이스 리뷰였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카본 케이스 영상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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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